범인이 됐든 안 됐든 떼고 죽을래. 한 번만 죽을래. 한 번만 죽을래 오빠. 남친 거? 네. 그냥 시작하자마자 떼고 싶어. 진짜 아무도 못 떼잖아요. 자, 들어오세요. 아니, 저기 뭐... 아, 이게 뭐예요, 발판이? 이거 마치 엑스메터 커플 선정할 때 발판 같은데요? 아니, 이거 뭐... 뭡니까? 자, 퍼플 기스잖아. 네. 이현희 씨, 앞에 어딨어요? 아, 뒷모습도 아름답다. 앞모습은 더 아름답고... 제2부 R그룹 체육대회. 비밀 연애를 하는 두 사람은 퍼플 피구를 계기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한다. 피구한데요?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불집병. 공에 맞은 그녀는 픽 쓰러지고 만다. 막장으로 흘러가네. 그녀는 쓰러지지 않게 온몸으로 공을 막아내는 본부장님. 피구에서 우승을 해야만 아버지인 회장님께 떳떳이 인정받을 수 있다. 여자가 공에 맞아야 아웃. 끝까지 살아남은 커플이 우승. 여자가 공에 맞아야. 이 둘이 정말 분란하겠다, 이 둘이. 그래서 여기서는 운명의 상대를 찾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커플을 한번 바꿔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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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방송이 많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아니,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런닝 미니 시리즈잖아요. 드라마에는 다 반전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반전 아주 좋아합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예, 반전 사랑합니다. 찬스! 찬스! 자, 이제는 여자분들이 직접 저희 공부장님들 달려가서 백스컵으로. 오? 백스컵으로. 오? 컵을 정할 건데요. 자, 여자분들을 일단 뒤로 가주시고. 아니, 그러고. 아니, 아니잖아.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이건 참스럽구만. 아, 이건 참스럽구만. 아, 이건 참스럽구만. 여자분 한 번 순서대로. 세 분이 다 저희가 뒀다고 하기 전까지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눈 감고 있겠습니다. 네. 아, 이거 편안하게 하는 거지. 에이, 그래. 지금 떨리네. 오르라. 왔어, 왔어, 왔어. 아, 왔어. 아, 발자국 들리네요, 발자국. 아, 이 발자국 소리. 아, 이 희망. 아, 발자국 멀어져 가네요. 아, 저쪽이야. 뛰어갔어, 뛰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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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아니,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잠깐만. 아,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 마! 아, 저기 아니야. 막 하고 있어. 막 하고 있어. 아, 막 하고 있어. 막 하고 있어. 이러는 거 같아? 지오는 그래? 지오. 지오? 지오? 지오 걸렀어,됐어. 다시 하루를 된 거였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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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유효에게 끝났어. 어? 자, 뒤에 계시니? 어? 뒤에 있니? 어? 으악! 아유, 미치야 무슨 구운 소리가 되네. 아, 이 마음, 시험! 아, 뭐야. 아 그런 소리를 내요! 아 긴장되네 미칠 것 같아 오 야! 향기 날다! 오! 향기 날다! 좀 더 지효 선수 냄새인데? 어? 재석연 선수 냄새 맡는데? 마지막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오빠! 여기야! 오빠!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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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 Antoni 여기야! 섭섭 네! 이쁘 이! 이 그대로야? 네! 아깐 그림을 한 번 봤는데 또! 고마워해! 박성 그림이잖아! 역시! 저도 선택권이 있다고요! 나 진짜 웃기지도 않은 거니까! 막 좋아할 수도 없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 지혜야! 오케이!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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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역시!